피오라 너무 파악했어. 일자로 더 일자로. 나 뭐 해줄 거 없어. 일자로 더. 압박만 줄게 나. 피오라 묶었어 피오라 묶었어. 와 피오라 심각한데? 나이스. 아 이거 시비를 해서 살짝 무서웠어. 나이스. 짭조하지 말고. 어. 이런 결과가 따왔군요. 그렇죠. 게임 양상이 워낙 치열했기 때문에 다들 아주 진지하게 임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음적으로 따지면 파도 안 올라가.